다 보셨어요? 간략하게 볼게요 오늘 공부하신 내용이니까 1번부터 보시면 다음 중 권리 변동에서 오른 걸 찾습니다 1번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이죠 법률 효과의 발생을 위한 법률 요건이다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사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는 거니까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계약이 법률 요건인 거죠 2번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사실이 아니라 이거 법률 요건 둘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3번 법률 행위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 법률 규정이 아니라 뭐에 따라?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기고요 아까 우리 총측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행위가 아니라 준 법률 행위라고 불렀던 거고요 4번에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상대방 최고, 최고 뭐죠? 준 법률 행위, 의사의 통지였죠 의사의 통지 그럼 준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의욕해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효과가 생겨요? 법률 규정에 따라 그러니까 이 1, 2번 비교하시고 3, 4번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법률이 아니라 내가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효과가 생기는 거고 준 법률 행위 이 최고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법률 행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요소로 하며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다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전주의 하자나 부담이 소멸하는 것 그럼 일단 문제가 뭔 말인지 알아야 풀 수 있죠 권리를 취득했는데 전주의 하자나 부담이 소멸한다는 건 이건 취득의 모습으로 볼 때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을 찾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4번 선점, 우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건물의 신축, 취득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바로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확인하셔야 되죠 이런 것들은 어렵게 내려고 내는 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첫째 주라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은 파트예요 그러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3번에 보면 단독행위에서 틀린 것입니다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언제 하라고 그랬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다라고 했고 그리고 단독행위를 할 때는 뭘 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건기한, 조건과 친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이거 상대방 없는 행위예요? 있는 단독행위예요? 있는 단독행위예요 정답은 3번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우리가 취철, 동추, 헤헤 이런 거 봤고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유, 제, 포 이렇게 봤었고요 4번 유효한 행위를 찾으래요 값걸이 엑스 가옥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전날에 이미 가옥이 소실되었다 이거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죠 1번은 원시적 불능이니까 이건 무효가 되고요 무효 2번, 값이 내심으로는 줄 의사가 없으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이거는 비즈니 표시죠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아까 우리 잠깐 얘기를 했던 거예요 비즈니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했어요? 무효라고 했어요? 원칙은 표시되면 유효예요 그런데 언제 무효가 되냐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다음 주에 볼 거니까 참고로만 보세요 비즈니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지만 상대방이 진야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합니다 그런데 알았다고 돼 있으니까 이건 유효가 아니라 무효라는 얘기죠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갑이 중개업을 했대요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죠 중개 보수받기로 했다면 그건 무효 그런데 아까 비교했던 거 우연히 일회적인 경우에는 유효 그 다음에 4번 갑이 병소유부동산을 의뢰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자격이 아니라 타인 물건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네요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아까 무권리자의 채권 행위는 유효라고 했고 무권리자가 처분 행위하면 그 처분 행위는 무효 얘가 지금 한 건 처분 행위여 채권 행위한 거야 계약했잖아요 채권 행위니까 나중에 사서 넘겨주면 되지 무효가 아니다 5번, 갑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가장 매매대요 다음 주 우리가 공부할 거죠 둘이 짜고 허위의사를 표시하면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명의신탁 이거 나중에 우리 부동산실명법에서 보는 거죠 명의신탁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이 반사회적은 아닙니다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이 반사회적의 성질을 띄지는 않고요 2번, 뭐 나왔어요? 전통사찰주지 나왔네 그럼 마지막에 임명행위 확인하시고 그럼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시험이 나오면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치사하게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볼 수 있냐면 전통사찰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 이 약정은 반사회적이도 아니다 이건 반사회적이었어요 약정 자체가 반사회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약정은 반사회적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 그러한 약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종교법인이 뭐 했다고요? 주지를 임명했다고 이 임명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의 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동기, 동기의 불법이죠 그러면 원칙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어요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꼭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표시가 되었거나 표시되지 않았어도 알려지게 되면 무효다 4번 판례는 뭐예요? 반사회적 행위에 조성된 재산, 비자금이었죠 이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했대 임치계약은 반사회적이도 아니다 아니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요 5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러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라고 시작하면 뒤에 뭔 말이 나오던 반사회적이도 아니다 아니에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면 틀렸고요 이거는 통정호의 표시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반사회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답은 5번 6번 보세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의뢰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병 이게 뭐에 관한 거겠어요? 이중매매 그럼 이중매매 나오면 일단 그 사례 본문 중에서는 제일 먼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있냐 없냐가 제일 기본이죠 적극가담 있다 없다 있네요 그러면 갑과 병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다 1번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무효다 맞죠? 뭐 있으니까 적극가담 했으니까 2번 을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뭐 나왔어요?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라고 꼬드겨도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은 딱 두 번 나올 거예요 이중매매에서는 무조건 안 되고 다음 주에 통정호의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올 거예요 3번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계약금 해제 되는지를 묻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 있어요 지금? 모두 받았다 중도금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중매매를 논의한다는 것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매매 사례에서 계약금 해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계약금 해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답은 3번이고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했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죠 반사회적 무효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만약 선의의 정이 제3자 나왔네요 선의의 정 이중매매에서 무효가 됐을 때 선의의 정 나오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정은 갑과 병의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의의 정 나오면 유효 주장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는 거고 마지막 7번 불공정행위에서 오른 것입니다 1번 상대방이 당사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과 같은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2번 증여 나왔네요 불공정행위인데 증여 나왔잖아요 그러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증여에는 적용될 수 없죠 적용 안 되는 거 증여랑 뭐 있었죠? 경매 증여와 경매에는 적용될 수 없다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없으나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에는 적용된다 아까 단독행위 뭐 봤어요? 외상채권 포기 사건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빼내려고 외상채권 포기한 사건이 있었고 3번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틀렸죠 셋 중에 하나면 됩니다 셋 중에 하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불공정행위에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다 필요 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든 되고 5번 불공정의 판단 시기는 계약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요? 법률행위시 다른 말로 하면 성립시고 계약 체결시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법률행위시, 계약 성립시, 체결시 다 같은 말 그러면 오른 지문은 2번만 오른 지문이에요 수업 듣고 풀어보니까 좀 풀리세요? 공부 지난달에 하셨으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데 오늘 처음 수업을 들으셨으면 잘 안 풀릴 거예요 또 객관식 문제라는 게 그 부분을 봤다고 해서 꼭 그 부분에서만 나오지 않거든요 민법이라는 게 처음과 끝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다른 것들이 섞여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문제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하는 정도의 문제만 보시고 일단 1, 2월 과정에서는 이론을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